자! 여러분들! 여러분들 저희가 이 쪽에! 왜 왔죠? 왜 그래? 호박죽 먹고, 야! 아 참 흑의한 친구예요 여러분! 이해해 주세요 어디에 신나게! 신나게 닦아주세요!!! ?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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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는 배글을 잘한다. 굴구 저번 TMI가 나가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한다. 하하하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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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얘가 심각하게 게임을 하거든요. 숙소에서. 들어가자마자 그냥 뭔가를 금보듯이 핸드폰을 맞으면서 새벽 4시까지 하다 자고 내일 다시 일어서 또 하고 얘들아!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어. 안 돼. 안 하고 있어. 안 하고 있어. 여기 한 번 더 보세요. 말 걸지 마. hun. 표정이 무서워요. 야야야! 너 할 거 없지? 시작!! 괴녀 날려버려! 이걸 오래 버티는 사람이 끼인 건가? 야야야야야야 물이 싫어. 욕을 하지 마, 욕을 하지 마. 욕이 물이 싫어. 떨어졌어 없어! 절대 안 떨어지려. 야야야야야. 아! 9, 7, 9... 뭐 해? 진짜 싫어. 근데 아버지가 무슨 상관없는 거야? 고등학생 박지성 씨의 성인 취임식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. 우리도 뭐지? 들으세요. 잠깐만요. 좀만 더 얘기할게요. 자, 이제 들으세요. 가만히 해 가만히 해 먹고 하자 먹고!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있는데요? 이제는 박지성으로 삼행시를 지어 박지성 씨를 예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? 저부터 일단 밑밥으로 베이스를 깔고 갈게요 제노 씨는 항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불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왜 쥐가 이용했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저녁 사기 저녁 사기 저녁? 자 지성이 아니요 뭐하는 중이야 아 제노내? 아니 너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? 아잇? 아잇? 여보세요 A.S.R.I. 영상 찍고 있어 일단 여기서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가져가 eren lause 저의 누운 reservation deren 왜 왜 너는 아직이 찾아왔냐 서로를 부딪힘 아잇? 하늘 터 대면 ㅋㅋㅋㅋ 바로 올려드립니다. 총책임자예요. 사장님이랑 비슷한 거잖아요. 지성아, 제노 연계랑 자리 바꿔. 아, 그래? 어. 매니저님. 매니저님. 총책임자라고요. 저 물 좀 주세요. 아, 나... 모자팀이네. 모자팀이야. 그렇게 막... 빨리 할게. 보통 이렇게 하면 돼. 움직임 안 돼! 아무도 움직임! 움직이잖아! 움직이잖아! 야, 야,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무조건 이긴다. 참치꽁치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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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꽁치! 조지?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름 또 안고 보니까 제노야. 태일 형 가서 무릎 위에 앉아있어. 나. 아니야, 자연스럽게.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. 보고 싶었어요. 또 뭐, 이상한 것 시켰지. 주 때야!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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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